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올해 최고 흥행작, 서울의 봄이 북미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북미 매출액이 100만 달러, 우리 돈 약 13억 원을 돌파했다는데요. 91만 달러, 약 12억 원의 매출을 올린 범죄도시 3를 넘어 올해 북미에서 최고 흥행한 한국 여과로 등극했습니다. 북미 매출액이 100만 달러를 넘긴 건 범죄도시 2 이후 약 1년 만이라는데요. 서울의 봄은 지난달 말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극장 3곳에서 상영을 시작해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50여 개 극장에서 상영 중입니다. 특히 미네소타와 엘라베마 등 한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도 상영 문의와 대관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배급사는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문화은의 플러스였습니다.